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해 보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십시오. 최근에 건설사들이 폐기물 처리업체 인허가권에 관심이 많던데요. 네, 인허가권에 관심이 많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왜 인허가권에 관심이 많냐면 인허가가 새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 네. 왜 안 나오냐면 지금 인천도 난리인데 인천시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또 수장이 바뀌는 그 가운데 변곡점이 있었고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뉴스를 보시면 인천에 갈매기들이 바닷가에서 새우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거기 매립지와서 쓰레기를 뜯어먹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엄청나게 정말 징그러울 정도죠. 저기 갈매기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들 새우깡 던져주실 때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갈매기 눈 마주치면 진짜 무서울 정도입니다. 크기가 너무 커서. 그런데 그 갈매기들이 인천 쓰레기 매립지에 기자가 저기 사인 찍고 있는데 옆에서 막 머리 옆에서 날아다녀요. 걔네들은 거기가 완전 먹이를 먹는 곳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런데 그게 다 다른 지역에서 서울에서 온 쓰레기여서 만약에 인천에 살고 있다면 저도 짜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서울에서 버린 쓰레기를 왜 인천이 매립을 해야 되냐. 그래서 그 매립지를 지금 계속 새로 구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매립지를 구할 수가 없죠. 누가 인천 그런 매립지 그 모습을 봤는데 누가 자기 땅에 들어오는 것을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최고로 많이 떨어져야 돼요. 주거지랑 최고로 많이 떨어져야 되고 그렇다고 또 할까 말까 해요. 어쨌든 자기 지역에 들어온다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생활 폐기물이지만 건설 폐기물이든 의료 폐기물이든 어쨌든 지금 폐기물을 묻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인허가를 받아놓은 애들은 계속해서 그 업체들만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건설사들이 폐기물 처리 업체의 인허가권이 없으니까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폐기물 처리 업체를 인수합병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업체의 인허가권을 가져오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여기서 빨리 눈을 뜬 게 건설사 중에는 태형건설이었고 태형건설은 그래서 다른 대형건설사들이나 건설사들 주가가 안 좋을 때 태형건설은 주가가 혼자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그 중소형 건설사 중에 몇 개 좋은 것들이 있어요. 태형건설부터 동원, 동원회발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꾸준했어요. 그런 기업들은 완전 정치 테마로 간 건설사들 빼고 정당하다고 표현이 맞나? 정당하게 굉장히 모멘텀으로 간 주식 중에 태형건설은 폐기물 사업에 일찍이 눈을 떠서 TI홀딩스, TSK 코퍼레이션을 갖고 있는 TI홀딩스라는 지금 모 회사가 분할돼서 상장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일찍 눈을 뜬 건설사들은 효과를 봤고요. 그다음에 이런 건설사들은 전략적 투자자라고 불러요. 전략적 투자자, SI라고. 그리고 FY는 재무적 투자자인데 재무적 투자자는 보통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하죠. 전략적 투자자는 자기가 그걸 인수해서 자기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로 자기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득을 받고 다시 그걸 주주들한테 환원하고 이런 목적으로 참여하는 게 전략적 투자자고. 그러니까 돈도 되지만 그 산업을 이해하고 그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애들. 건설사들이 폐기물 업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런 반면에 건설은 들쭉날쭉하고 정책에 따라 바뀌어버리고 또 어떤 지금같이 그런 HDC 사태가 터져버리면 또 위축이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안정성 있는 폐기물 업체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도 되고 전략적 투자자로 이해가 깊은 그런 건설사들은 이미 효과를 받고. 그다음에 재무적 투자자가 있는데 재무적 투자자는 보통 사모펀드들이에요. 사모펀드들이 일찌감치 이 폐기물 사업에 눈을 뜬 사모펀드들은 굉장히 큰 이득을 많이 봤어요. 몇 년 전에 사모펀드들이 이미 재무적 투자자로 알짜 폐기물 처리 업체들을 다 인수해가지고 지금 이제 관심 갖고 있는 건설사들한테 팔고 있는 거죠. 팔거나 지금 파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일찌기 눈을 떴던 재무적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자의 초반부에 들어갔던 애들은 지금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다. 그리고 뒤늦게 이제 건설사들이 사려고 하니까 그걸 지금 다 사모펀드들이 이미 몇 년 전에 사서 몇 년 전에 산 가격보다 3, 4배가 붙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3, 4배가 붙어있지만 그래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걔네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023년에 상장 예정인 SK에코플랜트가 있습니다. SK건설에서 사명도 변경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이런 것들이 유행이잖아요. TYM이 동양물산이 TYM으로 바뀐 거고 쌍용양해가 쌍용CNE로 바뀐 거고 그렇죠? 지금 다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어떤 ESG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간판에다가 내고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혹은 동양물산처럼 어떤 예전의 그런 이름을 떨쳐내고 새로운 기업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SK에코플랜트도 마찬가지죠. SK건설로 하니까 건설사의 이미지가 이제 아무리 매년 만년 저평가됐다고 해도 안 오르는 이유가 건설 사업이 뭐가 수출을 삼성 엔지니어링은 수출을 하지만 건설 사업이 특별히 수출 모멘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건설 사업이 아주 특이하게 무슨 전기차나 수소차로 완전히 시대를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추구할 수 있는 건 환경이다. 그래서 SK에코플랜트로 사명을 변경해서 2023년 내년에 SK에코플랜트로 아마 상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장을 하기 전에 이제 몸값을 최대치로 받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겠죠. 아무래도 SK건설 이름은 바꿨지만 어쨌든 대부분 건설 사업이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건설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가 없죠. 하지만 폐기물, 친환경 산업에 베팅했다는 그 부분을 보여준다면 다른 건설사들에 비해서 훨씬 높은 멀티프를 받으면서 대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수집에 가까운 수집에 가까운 지금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1위 수처리 업체 EMC홀딩스 인수해왔고요. 그다음에 건설 폐기물 업체 대원 그린에너지 인수해왔고요. 그다음에 의료 폐기물, 모든 분야를 하나씩 다 가져오고 있어요. DDS, 이메디언 의료 폐기물 업체고 그리고 소각장을 갖고 있는 그린 환경예술이나 세환환경. 소각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매립을 할 수가 있는 게 있어서 소각장과 매립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업체는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폐기물 매립지 3원 ENT까지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에코플랜트는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폐기물 업체 그리고 소각 업체들을 인수해놨고요. 앞으로도 거대한 매물이 나오면 인수 전에 참여할 의지가 굉장히 강력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현대 엔지니어링. 이건 이번 연도에 상장 예정이죠.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이 LG에너지 솔루션 이후에 최대의 최대어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조금 오르긴 했으나 첫날에 60만 원 가까운 가격을 아직 회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고평가 논란이다 뭐다 하고 있는데 이 LG에너지 솔루션이 분위기가 좋아야 현대 엔지니어링도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현대 엔지니어링이랑 LG에너지 솔루션은 완전히 분야가 다르지만 공모주 대여 그리고 지금 약간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상장한다는 그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는 뭔가 처음에 상장을 먼저 했던 LG에너지 솔루션의 퍼포먼스가 좋아야 현대 엔지니어링, 다음 타자가 굉장히 좋아요. LG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조금 더 일자를 봐야 될 것 같고 현대 엔지니어링도 지금 마찬가지로 현대 엔지니어링이 원래 하고 있던 사업만으로 지금 약간 LG에너지 솔루션이 만약 분위기가 더 좋았다고 하더라도 그 분위기만으로 몸값을 받기에는 애매했어요. 그래서 현대 엔지니어링도 폐기물 업체를 인수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죠. 지금 나온,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KGETS, 작년에 엄청 폭등했었죠. KGETS 몸값이 한 5천억 원, 원래 4천억 원이었는데 지금 참여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더 올라갔어요. 5천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 KGETS 인수전에 초반에 참여를 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이 신규 인호가의 애로사항이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대형 기업들이 다 인수합병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이런 SI, 전략적 투자자들, 보통 건설사죠. 그리고 상업헌드들, 재무적 투자자들이 전부 다 폐기물 업체들을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전략적 투자자는 이걸 사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넓혀서 주식시장에서 몸값을 더 높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요소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 전략적 투자자들은 상업헌드니까 이걸 어떻게든 좋은 가격에 사서 나중에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팔려고. 그러니까 둘 다 어떤 목적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더 높은 몸값을 주고 시장에서 팔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자신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둘 다 폐기물 처리 업체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폐기물 처리 업체의 몸값은 점점 더 높아지고 주식시장에서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이 더욱 더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의 몸값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최근 2년간의 이 폐기물 처리 업체 간의 인수합병이 뜨거웠다죠? 네, 이게 최근에 2년 동안 엄청 뜨거운 겁니다, 지금.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몰아치고 있습니다. 바로 2020년부터 엄청나게 뜨겁게 시작이 됐는데 코엔텍하고 세안환경 인수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코엔텍은 상장되어 있죠. ENF 프라이빗 에퀄티랑 IS 동서, IS 동서도 상장되어 있죠. 컨소시엄이 인수를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IS 동서가 코엔텍을 보유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태연건설이 그쪽으로 투자를 가지고 굉장히 성공해서 건설사들의 대부분의 주가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흐름을 가져갔잖아요. IS 동서도 마찬가지예요. IS 동서도 코엔텍을 포함해서 세안환경까지 인수를 하면서 여기서 완전 폐기물 처리 업체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유니크한 건설사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코엔텍의 매각가가 5,100억 원이었습니다, 이 당시. 그리고 2020년 또 똑같은 해에 SK 에코플랜트는 1조 500억 원을 들여서 EMC 홀딩스를 인수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또 똑같은 해예요. KKR, 콜버거, 크레비스, 로버츠. 이건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가 폐기물 처리 업체 ESG 그리고 ESG 청원을 8,750억 원에 인수했고요. 또 KKR이에요. 지금 사모펀드들이 이 폐기물 처리 업체에 관심이 많아요. 이걸 나중에 몸값을 엄청 높게 팔고 CSI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KKR이 SK 에코플랜트 그리고 휴비스 SK 디스코버리 같이 해서 TSK 코퍼레이션 지분을 37%를 인수했습니다. TSK 코퍼레이션은 결국 지금 태양건설이 분할한 TI 홀딩스 밑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2021년으로 넘어와도 계속돼요. 여기서 또 SK 에코플랜트 또 등장합니다. 2,100억 원을 투자해서 대원그린에너지 생활환경 DDS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도시환경, 이메디언, 그린환경 인수했고 2021년 작년에 SK 에코플랜트가 무섭게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적 투자자부터 전략적 투자자까지 가리지 않고 지금 전부 다 매물만 나오면 폐기물 처리 업체를 분야 가리지 않고 모두 다 공룡처럼 잡아먹고 있다.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건설사가 아니라 폐기물 처리 업체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도 굵직한 것들이 좀 있죠? 네, 이번 연도에도 큰 거 두 개가 나왔습니다. 지금 KG ETS가 나와 있죠. KG ETS 굉장히 급등했었죠. 이게 KG ETS의 강점은 폐기물 소각장이 시흥에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시흥이기 때문에 수도권 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지리적인 장점이 있고요. 거기서 쓰레기를 태우면서 소각해서 나오는 열을 또 어디다 파느냐? 시야호에 저기다 갖다 팔아요. 우리 인공서핑장에 갖다 판다. 인공서핑장에 갖다 파는 이유는 겨울철에 물을 따뜻하게 해서 서핑하다가 빠져도 물이 따뜻하니까. 그래서 거기다 팔고 있기 때문에 그 스팀 파는 것까지 지금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7곳이 참여하는 예비 입찰에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사실은 지금 본 입찰로 들어가니까 다 빠지고 2곳이 남아서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그거는 왜 그러냐면 7곳이 참여해서 예비 입찰이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뜨거워져서 몸값이 계속 치솟아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부담스러워하는 회사들이 빠져나간 거죠. 지금 남은 게 사모펀드만 남았습니다. 지금 사모펀드가 여력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모펀드는 수년 전부터 이미 여기에 눈을 떠서 미리 싸게 산 다음에 굉장히 3, 4배 차익을 남기고 다 팔았거든요. 총알이 되게 많아요. 그걸로 또 인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올해 예비 입찰 때 있었던 애들이 태연그룹이 여기 또 들어왔고요. 태연건설그룹은 맨날 여기 관심이 많아요. 태연그룹과 KKR. KKR 아까 나왔죠. KKR 아까 2020년도에 많이 인수했었죠. 콜보, 크레비스, 로버츠 이 상호펀드가 여기 관심이 많죠. 그거랑 태연그룹이 합작사인 에코비트가 참여했었는데 중간에 예비 입찰에서 본 입찰로 가면서 몸값이 올라가니까 나갔고요. 그다음에 현대 엔지니어링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제 상장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상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총알을 집중해야 될 이 시기에 몸값이 너무 높아지니까 빠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호펀드 운영사 둘이 남았습니다. ENF, 프라이빗 에코디랑, VL인베스트먼트, SKSP, 컨소시엄 둘이 남았어요. 둘이 남아서 지금 KG ETS의 몸값은 5천억 원 이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입찰에서 두 곳 중에 하나가 가져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 두 곳은 상호펀드,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자이기 때문에 상호펀드가 무슨 회사를 계속 인수할 수 없잖아요. 휴젤도 상호펀드가 인수한 다음에 신세계니 뭐니 어디 판다고 HGS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얘네도 결국 몇 년 뒤에 KG ETS의 몸값이 더 올라가게 되면 그거를 건설사 같은 전략적 투자자나 아니면 다른 재무적 투자자에게 팔아넘길 거예요. 그런데 KG ETS의 지금의 현재 이 시점에서 경기도권에 있다는 그 지리적인 장점하고 소확할 때 태우는 열 스팀까지 팔 수 있다는 그 장점. 그리고 지금 KG ETS는 또 의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엄청난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지금 20만 명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2월 말에. 그렇게 나오면 거기서 쓰였던 장갑, 주사기 모든 폐기물이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모멘텀까지 있다. 그래서 KG ETS의 몸값이 어느 정도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매물이 매물의 몸값과 그런 분위기가 결정된다. 왜냐하면 지금 KG ETS는 7곳이 참여한 예비 입찰을 넘어서 2곳이 남은 본 입찰 단계까지 왔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여가 또 있는데 그게 EMK입니다. EMK는 이제 이 매각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KG ETS가 본 입찰에서 상업폰드의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고 어느 정도 흥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EMK의 흥행도 결정이 됩니다. EMK는 수도권 중심으로, 얘도 지금 수도권 중심이에요. 수도권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인천도 걸려 있고 아까 말한 갈매기. 전국에 11곳의 폐기물 소각 매각 사업을 합니다. 얘네도 지금 소각을 할 수가 있어요. 소각을 같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요. 2017년에 3,900억 원의 IMM 인베스트먼트가 사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2017년에 또 사모펀드가 사갔어요. 사모펀드들이 지금 이 폐기물 처리 업체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2017년에 사간 다음에 이게 지금 후보로 떠오르는 게 아까 그 에코비트 있죠. 태연그룹하고 KKR의 합작사 에코비트. KG ETS 예비 입찰에 참여했다가 본 입찰 가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업체. 그 에코비트가 이제 KG ETS는 포기했는데 EMK에 또 눈독을 들이고 있고요. SK 에코플랜트는 또 등장합니다. SK 에코플랜트는 지금 2023년에 상장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계속 그 사이에는 수집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또 ENFP. 그러니까 지금 SK 에코플랜트랑 에코비트, ENFP가 SK 에코플랜트는 전략적 투자자고 에코비트는 전략적이랑 재무적 투자자 합친 거고 ENFP는 재무적 투자자예요. 어쨌든 지금 가리지 않고 EMK에 참여하려고 지금 대기 중이다. 그리고 KG ETS가 지금 국제 유가가 굉장히 많이 치솟아서 그 원재료 부담 때문에 좀 안 좋은 부분은 있으나 역시 수도권에서 소확을 할 수 있고 의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굉장히 크게 결국 발의될 거다. 그래서 여기서 흥행이 나오고 EMK까지 흥행을 하게 되면 이번 연도에도 2020년, 2021년을 이어서 또 폐기물 업체 M&A 지금 열풍이 불 거예요. 그러면 지금 폐기물 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M&A 이슈가 있으면 보통 다른 업종이나 섹터도 보면 그거 자체가 모멘텀이 되잖아요. 기업의 실적하고는 관계없이. 그래서 이것도 지금 폐기물 처리 업체를 굉장히 부각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네, 지난 2년간에 이어서 올해도 M&A의 뜨거운 열풍이 몰아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폐기물 처리 업체와 관련해서 좀 알아봤는데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종목,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네, 그래서 2021년에 쉬었다는 게 또 엄청난 장점이고요. KG ETS도 2021년 7월에 2만 6천 원 찍은 이후에 1만 2천 원 갔습니다, 지금. 20개월 선에 있고요. 지금 열기를 다 식혀놓은 상태죠. 그래서 KG ETS가 몸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공서핑장에서 즐기시는 분들은 KG ETS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공서핑을 즐기고 있는 그 파도의 따뜻함을 KG ETS의 스팀으로 해주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KG ETS 이쪽으로 왔고 그다음에 각 지역의 강자들이 있습니다. 전남의 전라도에서 최강자는 아이엔텍이고요. 경상도에서 최강자는 코엔텍입니다. 그리고 건설 폐기물의 강점이 있는 건 인서니엔트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 그리고 아까 전에 태연건설에서 나온 TSK 코퍼레이션을 갖고 있는 모회사, 지주회사, TY홀링스가 있죠. 그런데 전부 다 공통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매립지를 갖고 있는 애도 있고 소각하는 애도 있고 의료 폐기물 처리하는 애도 있고 건설 폐기물만 처리하는 애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 폐기물 업체의 주가를 통틀어서 공통점이 뭐냐면 2022년 7월 달 여름 이후로 다 조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작년 여름 이후로요. 그렇죠. 여름 이후로 전부 조정을 받아서 대부분 20개월 선 근처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억을 다 시켜놨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작년 7월 달에 건드리면 지금 거의 한 6개월 이상을 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은 6개월 전에 들어갔던 사람보다 훨씬 더 이득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 6개월 사이에 내가 다른 게임이나 NFT나 이런 걸로 수익을 봤다. 아니면 카카오, 네이버 같은 인터넷 플랫폼으로 수익을 봤다. 그러신 분이 그대로 이쪽으로 넘어온다면 그건 환상적인 포트폴리오 교체가 되겠죠. 그렇겠네요. 물론 그렇게 정말 잘 된 케이스는 보통 없고 잘 된 사람들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물리신 분들이 더 많겠지만 건설 폐기물 업체를 작년 7, 8월 달에 사서 조금 손실을 보신 분들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제가 보기에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 폐기물 업체들의 M&A 소식들, 이런 것들이 계속 예비 입찰, 본 입찰로 가면서 몸값 얘기 나오고 이런 게 뉴스에서 다뤄지고 하면 이거 자체가 모멘텀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SK에코플랜트가 상장하는 2023년까지 만약에 랠리가 나온다고 하면 폐기물 업체들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사이에, 2023년에 에코플랜트가 상장하는 그 사이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되든 간에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그 이전 정권보다 모든 후보가, 모든 후보가 가리지 않고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얘기들을 다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서울시장조차도 지금 취임 후 계속 얘기하는 게 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 그래서 건설 폐기물의 강점이 있는 인서니엔티 그리고 코엔텍을 보유하고 있는 YS 동서까지 이런 종목들 중에서 한두 개는 한번 여러분들이 가려봐야 되지 않을까 가려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할지를 아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폐기물 처리 업체들의 공통점은 작년 여름 이후에 조정을 받았다는 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대부분이 20개월 선 근처에 몰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세가 분출될 경우에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